경기 청년진보당이 지난 15일 SPL 평택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도현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요구한 2인 1조 공정을 무시했고 끼임사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죽음으로 만들어진 빵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청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SPC와 SPL을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PL은 파리바게뜨에 반죽과 식빵, 샌드위치 등을 납품하는 SPC그룹의 계열사입니다.